오늘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에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우어가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튬 낭떨어진 미란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10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슬람이 여인이 말한 것 같지만 사실상은 우리에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그러면서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여인이 바로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들은 음성을 전달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은 자가 아니면 절대로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증인이에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자가 증인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 다른 그리스도의 증인들도 내가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깨달은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슬람이 여인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는 분명하게 주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들은 것을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는 얘기는 지금 누워있을 때에 잠자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깨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의 삶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한 것처럼 일어나고 함께 해야 되는 두 가지 동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난다. 에베소서 5장 14절의 한 말씀처럼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이 말이죠.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소 깨서 너에게 빛이 시리라. 왜 우리로 하여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하느냐. 잠자는 것과 죽은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잠자는 자는 졸고 자는 이 어둠의 때에 처했다 할지라도 생명이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다라는 얘기죠. 숨을 쉬니까. 하지만 죽은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여. 그는 심판이 예비된 자입니다. 잠자는 자들이라고 우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으로 우리를 비록 영적으로는 좀 졸고 잔다 할지라도 깨우시는 거예요. 낙낙낙 일어나라. 일어나서 나와 함께 하자. 왜? 주님이 너에게 빛을 비추시고자 함께 가자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빛의 나라로 함께 가자는 거죠. 주님이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함께 가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느냐. 11절 말씀이에요. 겨울도 지나고 피도 그쳤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겨울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겨울은 바로 추위를 말하고 있죠. 곧 어두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망권세자가 지배하고 있는 때를 의미합니다. 이 겨울이 지났다고 말해요. 어떻게 해서 겨울이 지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소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사망권세를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겨울이 지난 거예요. 겨울이 지나면 무엇이 와요? 봄이 오죠. 봄이 왔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리는 거예요? 겨울에는 나무들이 앙상합니다. 다 죽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생명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봄이 올 때에 거기서 파랗파랗하게 싹이 나기 시작해요. 싹이 나면 그 나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그러한 증거를 보이게 되어지죠. 이제 겨울이 지났고 이제 비도 그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야 되냐면 이 비가 왔기 때문에. 비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나무가 생성을 해서 이파리를 내고 꽃을 피우는 그런 상황으로 놓이게 되겠죠. 지면에는 꽃이 피고 겨울이 지났고 비가 왔기 때문에 지면에는 꽃이 핍니다. 성경에는 이른비와 늦은비를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른비와 늦은비는 바로 성령의 역사를 말하기도 하고 추수를 이루는 일을 말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이른비는 어디에서 임한 이른비예요? 바로 오순절에서 신해산에서 율법을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것. 그것이 이른비입니다. 그 이른비가 언약을 맺고 신부로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은혜를 베푸신 것을 말하죠. 또 늦은비는 무엇을 말해요? 늦은비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셔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그 뜻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졌을 때는 이른비일을 맞은 거예요. 그것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늦은비도 우리는 맞아야 돼요. 그 늦은비는 어떤 늦은비냐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의 환란이 극치를 달할 때에 주께서 붙잡아 주실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해야 돼요. 이른비는 보리를 추수하고 늦은비는 미를 추수합니다. 제가 절기를 설명할 때 보리 추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임하였다면 늦은비의 추수는 이방인들의 추수와 함께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걷어들이는 추수를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 비가 그쳤다라는 이야기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한테 임했기 때문에 꽃이 피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이 꽃을 피워져서 생명의 향기를 바라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면에 꽃이 피었는 것은 어느 것에 꽃이 피운 것을 말하냐. 13절 말씀을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이 포도나무가 꽃을 피면 그 꽃의 향기가 그렇게 달콤하고 그렇게 맛있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 때 그 꽃을 말려서 그 포도주에 띄우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포도나무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소를 말하죠. 예수 그리소가 내 안에 심겨지면 바로 십자가로 말미하면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산자가 되었으면 잠자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 내 안에서 그 생명의 꽃을 피워서 향기를 토해내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겨울이 지나고 이제 비도 그쳤기 때문에 꽃을 피고 그 꽃의 향기가 이제 토해지는 그러한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가 노래를 한다라는 이야기는 비둘기가 새로 표현되어질 수도 있고 또 새와 비둘기를 믿는 자들을 주님께서 그런 식으로 또 기록하게 한 거라고 우리는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새가 노래를 부르고 비둘기가 소리를 내서 그 소리를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는가. 예레미야에서 8장 7절을 보면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울 때를 지킨다고 말하고 있어요. 언제를 안다고요? 그들이 울 때를 지킨다고. 그들이 정한 시기를 알고 울 때를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 예레미야서나 이사해서나 그 비둘기가 우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비둘기가 우는 것을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서 우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10편 35편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히 희락을 띄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라는 말을 해요. 새가 노래를 하는 것은 새가 슬피 우는 죄 가운데서 구속함을 얻고자 고통 가운데서 슬피 울다가 그 새가 죄에서 속량함을 얻게 되어졌을 때 기뻐서 운다. 그래서 새가 소리를 낼 때는 두 가지의 소리가 있겠죠. 하나는 고통 가운데 탄식의 소리요. 다른 하나는 기뻐서 찬송하는 노래의 소리요. 우리가 어떨 때 예수님을 만나서 노래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쳐서 이제 꽃이 피고 향기를 바라는 그때가 되었다 할지라도 새는 자기가 울어야 될 때를 알고 그 울음을 우는데 주의 백성들은 예레미야 8.7절이에요. 하나님이 규례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며 기도하지도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10편 107편 10절 11절 말씀 사람들이 흑암과 공고와 새사슬에 앉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전자의 뜻을 열시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규례 여호와의 계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예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은 하나님만이 참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섬김의 대상이 되는 단 한 분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자 하시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그 십자가 안에 거하는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 그 윤례와 계명을 주신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어떤 사역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니까 그것에 열심을 내면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열심을 내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었지만 내 영혼이 왜 답답하고 왜 내 영혼이 컬컬하고 왜 만족하지 못하느냐 왜 새가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노래를 부르지 못하느냐 왜 기뻐 노래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은혜를 머리로는 아닌데 그리고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교회에 열심을 내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주의 일을 열심히는 했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서 감동으로 역사되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윤례를 온전히 알지 못해서 정말 주님 앞에 제대로 부르지질 힘도 없어요. 울 힘도 없어. 너무나 우리 심령이 눌리다 보면 기도도 안 나와요. 그리고 주님 앞에 소리는 내서 기도는 하는데 애통하는 심령이 안 돼요. 비둘기가 소리를 내야 되는데 비둘기는 소리를 내야 될 때 소리를 내는 걸 아는데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부르지서 소리를 내야 할 때 제대로 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회개시켜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정말 새들이 노래할 때가 되었다고 이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하는 것은 내 영혼이 지금 잠을 자고 있으니 깨어서 일어나서 내 은혜 가운데 나와서 나와 함께 하자라는 주님의 간절한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내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의 현주서를 우리는 돌아봐야 되겠죠. 주님 앞에 정말 이 비둘기가 소리를 내서 울부짖는 것처럼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찾고 찾고 부르지는 심령이 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그 공고와 새 사슬이 놓여 있음을 느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인과 신은 버린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믿음 믿는다는 모양은 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 심령 속에 온전히 들려져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지 못할 때에 이와 같은 고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들이 정말 그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 주님은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위로가 오고 우리에게 회개가 오고 우리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게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귀에 생명으로 들리면 심령 안에서 회개 역사가 터져요. 말씀이 정말 내 귀에 생명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내가 그냥 아는 말이야 그냥 그런 말이구나 그렇게 들린다면 절대 회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생명으로 내게 역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만약에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으로 역사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그 말씀의 은혜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똑같은 십자가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내 심령에 새기고 다시 그 은혜를 새기고 다시 그 사랑이 내 심령 속에서 역사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심령은 늘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흥분되어지고 감격하는 그 심령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 영이 깨어있다라는 이야기는 내 심령이 늘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와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심령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한다라는 이야기죠. 생명이 역사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를 해주셔서 내 심령에는 기쁨이 넘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새의 노래가 불러지는 것은 노래가 불러지는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쳐서 이제 주님 안에서 생명을 풍성하게 받았고 성령의 은혜가 풍성하게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새가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꽃이 피어지기 때문에 내 삶에서 생명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게 기어졌기 때문에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절대로 노래가 나올 수가 없죠. 정말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온유한 심령이 되어져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기쁨의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구구구구구구 비둘기가 소리를 내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토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토의 은혜를 외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 받은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잠잠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서 내 안에 정말 그 사랑이 감동이 뜨겁게 역사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 그게 듣는 사람에게 생명으로 역사할까요? 안 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지식이 되어져 있고 과거형이 되어져 있으면 지금 내가 아무리 예수를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 증거는 힘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면 똑같이 듣는 사람들도 지식으로 듣습니다. 우리 굉장히 중요하게 알아야 될 말씀이에요.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가르치시는 분들, 특히 이런 분들은 내 심령 안에서 매일 그 은혜와 사랑이 살아 역사될 때 말씀을 전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지식으로 전하게 되어져서 듣는 이도 지식으로 받아서 그 사람도 똑같이 말씀은 알되 머리로는 알라서 머리는 커지지만 심령은 전혀 통해하거나 애통하거나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심령에 우리가 정말 들어가서 그 심령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서 내 입을 열 때마다 그 생명이 동해져서 그 꽃의 향기가 우리 입에서부터 흘러나와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 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아직 열매를 맺은 상태는 아니죠. 아직 주님이 오실 때는 아닌 거예요. 추수 때는 아직 안 되었어요. 하지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 사인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 라는 말로 되어져 있지만 무화과 나무가 잃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원어적으로는 되어져 있습니다. 푸른 열매가 익은 게 아니에요. 아직 익지 않았어요. 푸른 열매가 지금 맺혀졌어요. 이제 그게 익어야 되어져요. 익어 있고 터쳐져야 돼요. 무화과가 그 단맛을 완전히 내려면 그 안에서 액기스가 터쳐져야 돼요. 그래서 그 무화과가 아주 단맛을 내도록 일부러 바늘로 찔러서 터트린다고 합니다. 푸른 열매가 익어서 터쳐져야 완전히 정말 그 단맛을 내는 무화과 열매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이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푸릇푸릇 생겼으면 이제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서 생명이 충만해져야 돼요. 어디까지? 그리스의 장성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고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심령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정말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만 내가 거하지 않으면 언제 내가 믿음 안에서 떨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알 수도 없게 그냥 습관화된 신앙이 되어져 버려요. 매일 말씀을 받고 그 매일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고 그것을 계속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틈이 없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아침에 예배를 들으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주의 말씀을 받는 이유는 그 말씀을 받은 대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내 안에 되새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럴 때 은혜 안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뭔가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주의 일을 한다는 그런 생각 안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일을 하는 거에 치우치고 예수님의 은혜에게서는 떨어진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푸른 열매가 익은 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꽃을 피어 향기를 내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자라나야 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과 함께 그 말씀을 날마다 날마다 매일매일 먹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 깨닫고 그 사랑을 더 알아가면서 나아가는 자가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익어져가야 돼요. 어디까지 익어져야 돼요? 터쳐질 만큼 내 입이 터져서 줄줄줄줄 내 입에서 주의 은혜를 주의 사랑을 말하지 않고 그 달콤함을 말하지 않고 결 될 수 없을 만큼 자라나야 합니다.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절대 그렇게 우리 되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알 때 지식은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는 것을 말할 수는 있죠. 하지만 아는 것을 말한다고 생명 있는 말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 있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는 매일 내 안에 은혜가 살아 역사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죠. 믿음 안에서 열심을 내는 것과 다른 그 어느 것이 아니라 말씀에 열심을 내시는 것. 말씀을 더 묵상하고 주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알아가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거에 열심을 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되어져요. 내 심령 안에서 말씀이 역사되어지고 은혜가 역사되어지고 성령이 역사되어져서 나는 기뻐지고 나는 노래하는 자가 되어지고 내게서는 예수님이 그냥 증거가 되어지는 증인이 되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내가 준비해서 내가 무엇을 많이 알아서 주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은 지식은 잘 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생명은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식을 전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은혜를 전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서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말만 할 수 있겠느냐. 과거형도 안 돼요. 미래형도 안 돼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현재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항상 현재형이어야 합니다. 14절 말씀 바이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자, 바이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얼굴을 가리우고 숨어있어요. 왜? 왜 비둘기가 이 얼굴을 가리고 숨어져 있는데 특히 또 바이틈 낭떠러지의 은밀한 곳에 숨어있느냐 이거죠. 예수님 앞에 그 얼굴을 가리우는 것은 죄 때문이죠.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얼굴을 가리웁니다. 이 바이틈 낭떠러지에 있는 자가 누구냐. 오바자 1장 3절을 보면 애돔족 속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이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능이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여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랑에 엎드려진 십자가에 연합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내가 무엇인가 잘하고 있다고 영적인 교만으로 바이 위에 올라가서 거하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바이틈에 거한다는 얘기는 애돔족 속이 있는 그 성이 바이와 바이틈으로 1마일을 가야 돼요. 1마일을 바이와 바이틈으로 가야지만 그 애돔 성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도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강한 교만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이틈으로 그 무너뜨리러 올 때 바이를 던져서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이길 수 있거든요. 이 바이틈에 올라앉은 자들이 바로 세상에서 부기와 영화를 누리는 교만한 자들이에요. 게시록 6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이틈에 숨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산들과 바이틈에 숨어 있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오면 그 틈에 숨어서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는 피하고 싶은데 피할 길이 없으니까 바이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진노에 처해진 것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처해진 것은 아는 자예요. 그런데 아는데 거기서 벗어나올 길이 도무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의 고통 어두움의 흑암의 고통 속에서 정말 나와야 될 것도 알고 거기 있으면 심판이 있는 것도 아는데 내 힘으로는 나올 힘이 없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는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틈에 숨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진노가 내 위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달라. 세상의 산들 세상의 명예자들 세상의 권세자들 무엇인가 정말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 밑위에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런 자들에게 숨으려 한다 했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정해진 곳에는 반드시 그 진노가 임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이 14절 말씀처럼 그 진노를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아오라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더러운 속된 것에서부터 나오라는 거죠. 더럽혀진 내 심령을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나와야 돼요. 고린도우서 6장 17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며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어둠에서부터 분리돼서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영접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겠다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거기서 구별되어서 나와라. 따로 있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비추시랴. 주님이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겠다는 거예요.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거나. 주님 앞에 내 소리를 듣게 하는 건 무슨 소리예요? 주여 나의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그 목소리가 여와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아니건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를 돌아보소서 나에게 극류를 베풀어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소리는 주님이 들으실 때 참으로 부드럽고 그 주님을 구하는 그 얼굴은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회개한 얼굴 회개하는 심령은 그 회개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부르고 외치는 자의 목소리는 아름답고 심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자기 육체를 버리시기까지 피 흘려 죽기까지 정말 그 고통과 저주와 모든 환란을 그 몸에 짊어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슬람의 여인이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에 증인이 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주님은 이제 나오라고 말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으로 나오기만 하라고 그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들어오라고 부르십니다. 지금은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친 때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저주를 도말하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때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 성령으로 생명으로 충만함을 얻고 꽃을 피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그 열매가 이제 맺어지도록 자라나는 그것을 해야 되는 때다라는 거예요. 왜? 곧 추수의 때가 오기 때문에 아멘 우리 모두 정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추건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동행의 삶을 사시기를 추건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 우리의 가는 길이 아무리 험난하다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그분께 맡기고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내 심령이 매일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내가 일방적으로 주님을 찾는다거나 주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찾고 찾고 찾는데 서로 이게 주파수가 안 맞아서 안 맞아 떨어지는 이런 신앙생활 우린 더 이상 하지 맙시다. 정말 주님과 온전히 진하게 서로 교통되어질 수 있는 이런 주파수가 잘 맞아진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